2장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계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나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왕고하고 회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안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기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란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의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기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의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을 고소하기도 하며 그들 자신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전파한 보금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비밀스런 삶들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안 못 보는 사람의 인도자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왜 가늠을 행합니까? 우상은 미워하면서 여러분은 왜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받은 한례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한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되고 마합니다 반대로 한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이 명하는 내용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한례를 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한례는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례는 받았으나 율법을 어기는 여러분을 오히려 율법의 파괴자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한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한례가 진정한 의미의 한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